안녕하세요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깐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6일 오후 10시 30분에 열리는 헤르타 베를린과 슈트트가르트의 독일 분데스리가 31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헤르타 베를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현재 리그 최하위인 1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앞서 치른 30경기에서 5승 7무 18패 35득점 6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한 골을 겨우 넘겼을 정도로 공격이 답답한데다 실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헤르타 베를린은 공식 경기에서 최근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바이에르 미넨의 0대2로 패하면서 4연패는 패 빠졌는데요. 물론 미넨은 전력 차이가 큰 팀이지만 샤이케, 베르더브레맨 등을 상대로도 많은 실점을 허용했을 정도로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루케바키오와 니더레츠너가 투투브리러 공격을 주도하지만 그리 위력적이지 않죠. 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결장 소식도 있는데요. 헤르타 베를린은 사카를 비롯해 지난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공격수 은감캄까지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라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원정팀 슈트트가르트는 강등권 문턱인 15위에 올라있습니다. 개막 후 6승 10무 14패를 기록했고 38득점 52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슈트트가르트 역시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흐름도 그리 좋지 않은데요. 연승을 마감한 뒤 최근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주중열린 컵대회에서는 프랑크프루트를 만나 난타전을 펼친 끝에 2대3 패배를 당했는데요. 주도권을 잡고 기라시와 토마스, 은분파가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공격을 펼쳤으나 수비가 손쉽게 무너졌습니다. 5시즌 8골을 기록 중인 기라시가 최근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만 지키는 힘이 부족합니다. 슈트트가르트는 주전 미드필더 카라조르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정하며 토마스도 부상을 당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7승 3무 7패로 팽팽합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쪽에 문제를 안고 있는 팀인데요. 따라서 공격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슈트트가르트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토마스가 결정하는 등 슈트트가르트도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라시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추정 가능한 선수들의 최근 폼을 봤을 때 슈트트가르트의 승리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분석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